천수경 천수경은 불교 경전 중 하나로 주로 대승불교에서 중요시 여겨집니다. 천수는 천개의 손을 가진이라는 뜻으로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무한한 자비를 상징하며 천개의 손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수경은 이러한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구제의 능력을 찬양하고 보살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전 내용에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구제하는지, 그리고 중생이 어떻게 해야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수경은 불교 수행자들에게 관세음보살을 향한 기도와 명상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불자들 사이에서 널리 익히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불교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천수경 읽기 천수경 읽기 천수경을 읽는 것은 불교 수행의 한 형태로 마음을 집중하고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수경을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절차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기 천수경을 읽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찾습니다. 주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갈한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목욕을 하거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등 육체적으로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을 집중하기 몇 분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몸과 마음이 경전 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focussing on your breathing to calm your mind prepare your body and mind to focus on reading the sut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